저희가 겁을 잔뜩 넣어버리네요. 벌써 그렇죠. 두 번째 호르몬은 뭐예요? 비만을 유발하는 호르몬 삼총사 중 두 번째는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입니다. 아니 이것도 지방을 분해시켜주는데 아디포넥틴이 왜 그런 거예요? 아디포넥틴이 하는 일 그 자체는 너무 좋죠. 지방을 연소시켜주니까요. 탄수화물이나 지방 등을 과잉되게 섭취됐을 때 지방으로 쌓여들어도 이걸 분해하고 연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최근 일본에서도 혹시 슈퍼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주 많은 연구 논문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고장나면 바로 과잉되어 있는 열량을 소모하지 못한 지방을 연소하지 못하는 상태로 몸이 바뀌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적당한 게 중요해요. 호르몬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런 얘기네요. 선생님. 네. 또 게다가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할 뿐만이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낮춰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특히 각종 성인병을 막아주게 되고 뱃속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뱃속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아디포넥틴 호르몬 수치는 점점 더 줄어들어서 오히려 또 살이 많이 찌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의 살이 쪄서 거미형 체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또 거미형 체형이 되게 되면 결국에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까지도 높아지게 되니까 아디포넥틴 호르몬 수치도 주의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저처럼 중년 여성이 저렇게 거미형 비망이 거의 다 체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배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 아디포넥틴이 줄어들어서 그럼 살이 찐다는 거 아니에요. 요기만. 그렇죠. 그러니까 중년에 다이어트 호르몬 관리. 맞아요. 내 몸에 호르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싶은데 어느 것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내가 아무리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니까 더 무서운데 또 하나가 더 남아있죠.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호르몬은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 다들 스트레스 받을 때 당 충전한다 이런 말씀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텐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을 먹어주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식욕을 좀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먹어도 별로 우울감이 해결이 안 되고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잘 관리하고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줘야 비만에서부터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첫째 폭식을 하겠죠. 이렇게 폭식과식을 하게 되면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 분비에 의상이 생기고요. 또 그렇게 되면 뭔가 또 뱃살이 나오고 지방을 분해하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